안녕하세요 제작파지입니다. 오늘은 올드보스를 필드 모험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온이 있으면 이온 넣고 해야죠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지금 벌써 샵심이 많네. 그래서 랭커 들어가려나? 반내.. 뭐.. 뭐..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벌써 3라운드였나? 그럼 참 이만! 녹화하세요. 먼 데 좀 보고 있을게요. 끝나는 거 봐야 됩니까? 잠시만 소리 켜놓고 좀 지켜보고 있을게요. 재밌게 보세요. 아.. 지금 23이네. 아.. 이거를 티를 넣고 랍스터텍을 넣어야지 스탄같아 먹을텐데.. 스탄의 권리는 한번 볼게요. 이제야 때리는구나? 사라운 것부터. 사라운 것부터. 사라운 것부터. 수리 탑 탑 오르기 시작하네. 자 그럼 이제 마이크 쓸게요. 중간에.. 어.. 영웅 공고는 바꿀 수도 있어요. 라스트텍을 뭐.. 티.. 뭐.. 티.. 뭐.. 티.. 를 라스트텍을 매경식으로.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한 뿅. 아.. 저 참백하고 위치에 바꿔 놓을 것 같은데. 덮어석지 안되고. 공소 위치라고는 들었거든요. 이만 뿅. Bobby B long. I don't know. 나 옛날에.. 내거 4장 샀어. 진짜. 나도 못 exams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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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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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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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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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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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